울산 지역 정의업계가 2분기에도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적자 폭을 대폭 줄여서 최악은 면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서학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SK이노베이션이 2분기에도 적자를 이어갔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올해 2분기 잠정 경영 실적이 매출 최초 2천억 원, 영업 손실 4,397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 1조 7,700여억 원에 비해 적자 규모를 1조 3천여억 원 이상 줄였습니다. 5월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되며 재고 관련 손실이 감소해 손실 규모를 크게 줄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SO1도 2분기 적자를 기록했지만 1분기보다 적자 폭을 대폭 줄였습니다. SO1은 올 2분기 영업 손실이 1,643억 원을 기록해 지난 1분기 역대 최대인 1조 73억 원보다 8,400억 원 정도를 줄였습니다. 대한유한은 1분기 적자에서 2분기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대한유한은 영업이익이 724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4,39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6% 늘었으며 순이익도 54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주택시장에 이어 울산 땅값도 올해 2분기 연속 상승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2분기 울산의 집가는 0.29% 올라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반면 동구의 땅값은 조선과 제조업 경기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3년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학영입니다. MBC 뉴스 서학영입니다. MBC 뉴스 서학영입니다. MBC 뉴스 서학영입니다. MBC 뉴스 서학영입니다.